자 부채도자의 선물시장 시장상황 11월 1일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시장은 조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우가 0.9% 좀 많이 빠졌죠 자 나스닥은 2.76% 512포인트나 빠졌어요 거의 폭락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S&P도 따라서 1.86% 빠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제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향후 가이던스 향후 매출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해서 좋지가 않았습니다 AI 관련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투자가 좀 과하다 이런 그런 평가가 있고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별로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적이 현재까지 3분기는 좋았지만 매출 순이익 예상시 모두 예상보다 더 좋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실적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주가가 빠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자 S&P500 지수 어제 아주 길게 나타났고요 자 S&P500의 1.9% 선물은 1.9% 빠졌는데 현물은 1.86% 그러니까 선물이 더 많이 빠졌죠 나스닥 현물은 2.76% 선물은 2.5% 자 오히려 나스닥은 선물이 조금 덜 빠졌네요 자 아무튼 급락하는 분위기였고 어 저기 뭐냐 그 떨어진 종목이 있지만 또 시간회에서 시간회에서 아마존이 실적 발표했는데 5%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인텔도 시간회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7%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은 오늘 그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죠 자 어제 그 장 끝나고 발표했던 그 기업들 실적은 좋았는데 그 이전에 발표했던 기업들의 그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자 미국 지수가 급나겠다 자 다우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자 오히려 하락 쪽으로는 다우가 더 잘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다우가 아주 미친 듯이 나스닥보다 더 올라갔었는데 자 나스닥하고 비교해보면 나스닥 정보척 못 들었죠 선물이 다우는 훨씬 더 훌쩍 넘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S&P500도 고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는 중입니다 자 러셀 지수는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박스권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자 독일 지수 같이 이틀 연속 크게 빠졌습니다 자 일본 지수도 등달에서 같이 빠졌고 자 항생 항생 총 박스권에 있는데 자 오늘 그 항생 거래로 수익을 냈죠 네 근데 일단은 일봉상으로는 일단 행보하는 구간인데 지금 약간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골드 어제 급나게 했습니다 자 미국 달러가 어제 크게 강세로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빠졌는데 자 일단은 어제 발표했던 PC 물가지수 이게 조금 높게 나왔죠 자 높게 나왔으면 사실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물가지수가 좀 높게 나오면 사실 금리 인하 기대는 조금 줄어드는 거죠 자 그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골드는 사실 미국 금리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떨어지지 그냥 가격이 많이 높아져서 그래서 빠진 것 같아요 자 비둘기파에서 좀 멀어진다 금리 인하에서 좀 멀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달러 인덱스를 보면 되는데 달러 인덱스 어제 빠졌잖아요 그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 미국 달러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골드도 같이 크게 빠졌어요 이거는 미국 달러의 영향이 지금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500틱이 넘게 빠졌어요 1.84% 하락 마감했고 오늘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다시 빠질 것 같아요 이러면 자 실버 어제 급락했고요 백금도 급락했고 자 팔라디움 같이 기금속 다 급락했습니다 자 구리 구리는 중국 증시처럼 보여요 항생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자 항생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생이고 자 이거는 구리입니다 자 이 그 중국 주식 등락에 맞춰 가지고 지금 구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만큼 구리의 수요는 중국이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구리가 지금 크게 변동 없이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중이고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지 않는 이상은 크게 올라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5일 어제 올랐습니다 자 일본은 위꼬리가 많이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일단 그 미국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자 그래서 그저께 재고 발표하면서 올라왔는데 어제도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어제 새벽에 새벽 3시 반 정도에 급등을 했네요 자 일단 그 이스라엘하고 아 뭡니까 저기 이란 쪽하고 그 분쟁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군 수뇌부가 또 다른 미사일 공격이 발생할 때는 이란에 대해 가지고 매우 강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오페크 플러스가 12월 달에 원유를 더 감산하는 것을 종료하고 이제 다시 증산하려고 하는데 아 이걸 한 달 이상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크게 올랐죠 자 그리고 중국 수요는 여전히 악화되어 있어 가지고 수요 쪽에서는 오히려 그 수요 전망이 조금 안 좋지만 공급이 딸릴 전망이 좀 생기다 보니까 급등했습니다 자 반면에 가스는 계속 빠졌어요 자 아무래도 그 미국의 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통화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채권을 한번 보면 자 미국 시장 금리는 다시 조금 떨어지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그러죠 아래쪽에 보조지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채권이 반등하면 시장 금리는 떨어집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고 있고 10년 물 채권 어제 떨어져서 끝났지만 낙폼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오늘 반등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래쪽에 역시 과매도권에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조지표 자 5년 물 2년 물 비슷한 모양새고 자 환율로 넘어가서 유로가 딱 그 앞전에 추세선 하단 부근에서 지지하더니 다시 반등을 했죠 자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 이렇게 꺾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 쪽으로 조금 돌아서면서 시장 금리도 조금 떨어지고 이런 영향이 달러 약세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유로 반등했고 파운드 얘도 반등했어요 파운드는 떨어졌고 호주 달러였네요 호주 달러 반등했고 파운드는 어제 또 떨어졌습니다 지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뉴질랜드 호주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4일 정도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캐나다 달러 자 행보하다가 약간 빠졌는데 이렇게 진폭이 크진 않습니다 자 옛날 어제 반등했고 스위스 프랑도 반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달러 약세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자 행보 구간이 상당히 길어요 자 달러 인덱스 다시 보면 꺾이는 데 한 열흘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스무스하게 지금 꺾이고 있고 자 달러가 다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골드는 사실 그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최근의 움직임은 아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각자 서로 연관 지어서 생각하지 말고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재 오전에 나스닥 약간 행보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박스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다시 오늘 그 시간에서 발표됐던 종목들의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이따가 또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할퇴 하시고 예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마치겠습니다